약식 동원을 기업이념으로 정성을 다하여 전통의 맛을 살리는 사임당푸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지원기업에 선정되어 홈쇼핑방송을 런칭하고 미국수출도 진행하며 식품활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매출 5% 이상을 기부하며 사회서비스에 동참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세상과 고객을 위해 늘 땀 흘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드렸던 귀한 궁중떡인 두텁떡 사임당푸드의 두텁떡은 곡물과 자연이 듬뿍 담겨 영양과 맛이 풍부합니다. 복분자, 호밥, 쑥 세가지 재료로 반죽하여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고 직접 생산한 오렌지 전과, 귤 전과를 첨가해 향긋한 향과 맛이 오래도록 전해집니다. 또한 차별화된 제조 방법으로 떡이 잘 굳지 않아 쫀득쫀득하고 찰진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인 사임당푸드의 두텁떡 해석지점 클린사업장에서 식품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당도와 중량을 올리기 위해 물엿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감과 색감을 좋게 하기 위한 유화제, 향료, 색소 등도 전혀 넣지 않고 곡류의 깊은 맛 그대로 살렸습니다. 물리지 않는 건강한 맛, 든든한 영양으로 아침 식사 대용 건강 간식으로 좋은 사임당푸드의 두텁떡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과 행복을 위한 프리미엄 간식 왕이 즐기던 최고의 전통음식 사임당푸드의 두텁떡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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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